칭찬 받을 줄 알았는데 이거 아침부터 이거 뒤지게 주먹받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식사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래도 소스 하나, 의자가 하나가 더 있잖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팀원이 한 명. 여자 남자? 럭키는 솔직히 그분을 좋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카이는 좋아할 거라 나는 확신하고 시영이 형은 그냥 으악 나 소리 나는 거지. 진짜요? 뭐야 누구신데. 응. 가수예요. 언제 오세요? 축구 선수 아니에요? 어! 축구 선수 맞다, 중국 선수. 사비알로 인수, 깜짝이야.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는 요새 바빴어요, 잘 안 봤더라고요. 원래 잘 나가야 돼. 맨날엔 그렇게 연락 따로 돼. 진짜 손흥민 선수라고 말하는데 대박이다, 진짜. 런던이잖아요, 런던이야. 오빠, 나 지금 소름끝었어요, 진짜. 하여튼 기대하고. 지금 뭐 언제, 지금 한 시간내에 오세요? 바로? 5분 안에 도착해요. 진짜요? 저는 그래서 5분 안에 온다니까 빨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 빨리 먹자고. 먹고 있어요. 카이 씨네 우리 집착이 어떻게 되세요? 재무 담당이셔. 어? 누가 왔는데요? 누가 마중 마가야 돼. 아, 카이 아직 하나 있고. 여기가 바로. 왔다, 지금. 잠깐만. 빨리, 빨리. 야, 손흥민 손흥민. 잘 먹었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누구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오세요. 아, 그래요? 누구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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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너무 많아요. 정말 TV에서 맘 보던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나서. 사실 저는 문성이 형이 했던 것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아, 내가 섭외하기 진짜 힘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은퇴는 아니고 잘렸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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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물어보신 거죠? 저희,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근데 우리는 KBS니까.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럼. 하셔가지. 하셔가지. 더 잘려서 FA 내셨어. 오자마자 처음 뺐는데. 그러니까 아픈 걸 얘기해. 아, 죄송해요. 그러면 지금 프리로 하시는 거예요? 네, 뭐 다 나와도 됩니다. 저희가 원래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갖고 있다가 중계권을. 그렇죠, 다른 데로 넘어가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서 다 해도 되는 거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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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잘 됐다. 네,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바로 그냥 짤리자마자 내가 바로 짤리자마자. ...FA 대여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